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언니 프롬 필리핀 하이 미타 언니야 오늘 진짜 이쁘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미주미주 뭐해 있나 다이어트 그만하고 살 좀 쪄요 네 사랑해요 미주씨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26센스 I don't know I miss you too so pretty thank you your hair is so nice really thank you 아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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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데 뭐해요 주말이라 이러고 있어요 주말이잖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 거 추천 좀 영어 잘하는 척 하지 말아요 이러는데 나 영어 잘해 머리 묶다 풀어 가지고 머리가 약간 립 정보 좀요 어머 진주 씨 립 정보 이거 이거 내 게 아니라서 뭔지 모르겠는데 소 프리디 땡큐 오 미주님 라방도 하시네 요즘 맛들렸어요 주말에 놀면 봐야죠 여러분 진짜 제발 놀면 보지 말아요 언니 이렇게 비웃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제발 놀면 보지 말아요 진주 언니 언니도 빨리 빌어 빨리 언니도 빨리 빌어야지 놀면 보지 말아 달라고 진철이 형 진철이 형 진철이 형도 빨리 빌어요 놀면 보지 말아 달라고 놀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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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놀면은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오늘 놀면은 결방이래요 여러분 오늘 오늘 결방이래요 이렇게 빌게요 이렇게 빌게요 진주 언니도 빈대요 그러면 더 보고 싶어진대요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제발요 아 진짜 머리 아프려고요 공지 놀면 보지 마세요 진짜 공지 이거 공지 내려야 돼 이거 진짜 mbc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진짜 놀면은 오늘은 진짜 저 여기 집이에요 제 식이 너무 예뻐요 일본어 할 줄 아세요 하이 소우 데스 봐야겠어요 망했다 귀여워 그렇네 그런 누나 이뻐요 고마워요 아윤아 안녕 돌모 왜요 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언니 보고싶어 나도 다들 봉봉사수 하시겠네 나도 말 잘하고싶다 잘하는데 언니 머리를 묶었다가 풀어가지고 이 누나 진짜 개박살나게 이쁘네 이 누나 진짜 개박살나게 이쁘네 지금 쌩얼이죠 네 화장을 못했어요 방금 일어나가지고 죄송해요 화장을 못했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놀모에 웅이 아버지 닮은 사람 나오던데 올해 활동도 너무 기대돼요 고마워요 킥킥 킥킥킥킥 킥킥킥킥 아직 1시간 반 남았네 하시는데 오늘 너무 결방이에요 여러분 1시간 반이 아니야 내일 저랑 데이트가 하지 않니? 그래 누나 보고싶어요 나도 맨날 결방이래 요즘 계속 놀모가 결방하네 요즘 계속 놀모가 결방하네 식사하셨어요? 네 라방을 키면 2주 악기가 될 것 같아 라방 안키면 라방 안키면 어떻게 돼? 언니 살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돌아왔어요 나 에어드랍으로 쌩얼 보내줘 난 에어드랍 아니야 놀모 본방사수 되게 좀 많았다 괜히 말 꺼내가지고 궁금하게 만들었다 아구 예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구 예뻐라 감사합니다 하이 꼰대미주다를 샀는데 헬로우 프리리 땡킥 고마워 I love you, hi beauty, hi 오빠, 상영오빠랑 스타일리스트 나왔다 누나 너무 예뻐요 뜬 머리마저 사랑스럽네요 이미지 아니 저 오빠 맨날 저렇게 이미지만 하고 나가더라 이유가 뭐야? 오빠, 이유가 뭐야? 사랑할 거요 영원히 I meet you, you're the best, thank you 상영옵옵파 위주 팬이에요, 땡큐 이미지, 저거 봐, 또 이미지만 치고 또 저렇게 나간다, 이제 좀 있으면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내가 찾잖아? 그럼 없어, 안 보여 나간 거야 언니 보고싶어요, 나도 와, 미주 영어 읽는다 나 영어 잘해 집에 있을 때 보통 뭐 하시나요? 이렇게 앉아서 영상 봐요 여기 뭐 질문이 있는 거야 물음표 누르면 질문이라던데 이거 만약에 방송 이거 요청 내가 만약에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나같이 상혁 오빠 내일 줄 알았어 유주 언니 아히타이 왔다신무 아히타이 주로 집에 있나요? 아니면 밖에서 오나요? 저 주로 집에 있어요 그냥 계속 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눌문무하니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고마워요 Your eyes so pretty Thank you pretty 누나 저 성형인데 기억해요? 대박 그 뭐 알바 갔다가 뭐 나랑 그 그 메시지 그 맞지? 집에서 뭐 해요? 라방 주로 집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네요 혹시 당신도 집수니? 승아 고은듀 미주 눈썹 위에 눌러보고 싶어요 안돼 오늘 예뻐요 고마워요 라방하면서 영어실름 많이 내겠는데요? 나 원래 영어 잘해 사복이에요? 네 노래 추천해 주세요 좋은 노래 키랑 몸무게 몇 킬로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같은 집수니도 너무 달라요 왜? 언니 MBTI 뭐예요? 나 ISFP 꽃사슴 눈망울이에요 감사합니다 점점 성장하는 미주님 보기 좋아요 화이팅! 누나 화이팅 소우 큐트 수수한 얼굴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노래 추천 소우로 제 롤모델 진짜? 누나 남자친구 어디 갔어요? 남자친구? 제 롤모델 서른 번째 겨울 요즘 보는 드라마 없어요 아 이경오빠 언니 하아빠 뭐예요? 몰라 어디서 뭐 하고 있겠지? 헬로 올리비아 헬로 언니 투데이 TMI 투데이 TMI? 없어 What's your favorite song is Spanish? Spanish I can't Spanish 보조개 있어요? 네 일하면서 언니 보니까 힘 돌려놔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 분들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다 누나 오늘 너무 예쁘세요 언니 대만 팬한테 안녕이라고 해줘 안녕 안녕 노포키 빼빼로 한국말을 찾으세요 찾았다 find you 너 머리에 너무 예쁘다 비주야 누굴까? 회사사람 같은데 이름을 대주세요 불쌍도 가고싶다 불쌍도 가고싶다 고맙습니다 솔로 앨범 언니 어디 살아요? 저 서울 뭐야 얼굴 계좌가 이러시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필터가 없어? 필터 씌우고 싶어 안 돼 보지 마 왜 그래 안 돼 보지 마 있다고 필터? 어디? 나 앞만 찾아도 없던데 알려줘 필터 어디 있는지 아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말고 막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징그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니 필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누나 나랑 결혼하자 돈 누나가 벌어줘 누리 비주 다시 들어왔네 뽐 뽐 뽐 뽐 뽐 하 누가 이렇게 딱 그려줬으면 좋겠다 아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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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너무 무서웠어 방금 진짜 어떻게 뭐지 이거인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진짜 무서웠다? 그치? 나만 무서웠던 거 아니죠? 언니 실물 진짜 보고싶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뭐야? 뭐야? 걸렸다. 걸렸다. 놀만 보지 말라고 안 걸렸다. 죄송해요. 내가 놀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까 진주 언니랑 그거 누가 신고했네. 그거 누가 캡처해서 누가 캡처해서 어디 글 올렸구나. 누가? 누가 그거를 신고한 거야? 들켰네. 너무 피디님한테 지금 들켰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구야? 범인 누구야? 나와봐. 이거 너무 보지 말라달라고 싹싹 비는 거 누가 캡처해가지고 지금 누가 제보한 거 같은데 누구야? 누가 제보했어? 어디가?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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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누가 신고했어? 나오자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로 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해 근데 내 마음 변하지 않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나한테 왜 그랬다 나한테 왜 그랬다 똑같대로 How old are you? I don't know 미쥬언니 今日も一番可愛い ありがとう 지금 어디예요? 집인데 아니 이거 같이 방송해도 돼 이거 다 같이 방송해도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거는 거야? 나 진짜 수락해버린다 나 진짜 수락해버린다 자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간 적 있나요? 네 아니 이거 해도 돼? 라이브도 참여 요청 다들 해도 돼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야? 응 응 응이라고? 이제 왜 이렇게 이뻐 데이트 상대를 찾을 시간이야 안돼 나 이거 오빠한테 텄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너의 눈을 좋아해 너의 눈을 좋아해 감사합니다 어? 철민 PD님이다 철민 철민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를 좀 알아도 돼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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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가 약간 재석 오빠 같은데? 말투가 약간 재석 오빠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 AISS 이 peptyor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 j 감사합니다 6&4 얼른 주세요 해줘요 유튜브 짤로 모험진 마음 전 보고 계시대요 제 버킷리스트 언니 실물 꼭 보기 만나서 사진찍기 내 얼굴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내 얼굴을 본다고 해서 없어요 pretty 하이하이하이하이 오늘도 귀여워 감사합니다 TMI TMI 언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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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별게 없어요 이리 이쁘신데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일본어 마스터시네 누나 그럼 위즈님 몇살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트 한번 해주세요 언니 오늘 뭐 먹었어요? 새우튀김 손하트 너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니? 집에서 푹 쉬어요 옷이 되게 예쁘다 꽃 별거 아닌데 보라트 해주세요 이위경이랑 썸 타요 이쁨이 넘쳐난다 남자들 왜 가만두는 거냐 내 말이 날 너무 가만둬 날 너무 혼자둬 괜찮아 언젠간 너를 알아둬 사랑해 내 맘에 사랑해 사랑했던 날 날씨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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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노래 제목 플래시백. 인플라잉 님들 노래에요. 대만 팬입니다. 안녕.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아직. 저메추? 는. 밤자탕? 사랑해. 아이타이. 바타시모. 어제 무물 답장 못 받아서 속상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해. 리즈언니. 오늘 한번 다시 해야겠네. 잘생기셨어요. 고마워. 누나 사랑해. 고마워. 날이 추우니 감자탕 좋네요. 그쵸? 내가 또 추천을 또 한 또 해. 고마워. 누나 이제 댓글 좀 읽어달라고? 알겠어. 저녁 혼술은 감자탕이 한 잔이다. 어, 혼술 괜찮다. 나도 혼술 좀, 오늘 좀. 이의경 대 이의경. 선택할 선택권이 없네. 미주 예쁘다. 고마워. 미주 예쁘다. 고마워. You are so pretty. I am from 필리핀. 하이. 고마워. 땡큐. 녹화 어떻게 해? 녹화 어떻게 해? 언니 이상형이 누구예요? 저요? 나 좋아하는 사람. 이의경 대 투투경. Must go to bed. Good night, 미주. Love from New York. Oh, good night. See you. Bye. 저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빠아. 안녕하세요. 미주 언니 다이스키. 아이타이. 와따시모 다이스키. 겐기. 진짜 이뻐요. 고마워. 언니 설날에 뭐 할 예정이야? 글쎄. 설날에 뭐하지? 아직 정한 거는 없는데 뭐든 하지 않을까? 언니 제 댓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그럼 언니 이상형은 저겠네요? 좋아. 사귈래? 빠이. 개 이쁘네. 개 고마워. 우리 딸 수빈이가 미주 언니 이쁘다네요. 수빈아 고마워. 언니 새벽 돈 주는 입장이예요? 받는 입장이예요? 받아요. 안돼. 모르겠네. 안녕. 타일랜드. 안녕하세요. 립스틱 뭐 써요. 예뻐요. 이거 발라주셨어. 저렇게 이쁜여도 처음 봤네. 많은데. 설렀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미치겠네 미치면 안 되는데 비율 똥망인데 완전 잘생길래 비율 완전 좋은데 완전 못생길래 에이 그런거 상관없어 설레 설레 여자 생일선물 뭐 추천하세요? 여자 생일선물? 핸드크림?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언니 피부 뭐에요? 내 피부 뭐냐고? 살 스킨 열심히 소통해주는거 귀여워요 고마워요 안녕 I love you I love you too Hello Hello 언니 캔뉴 윙크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언니 혼자 이쁘게 있어요? 미주님 여신 아니야 다 예뻐 한시간이 기네요 시간이 안가요 Your English is so good 땡큐 헬스 하세요? 아니요 개 이쁘대 고마워요 안녕 가장 좋아하는 여자친구 노래는 무엇입니까? 저 사랑별이요 언니도 놀모 본방사수 하시나요? 네 가수인 줄도 몰랐는데 너무 이쁘고 착한 미주 가수인 줄 몰랐어요? 어떡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미주님이면 선물 뭐 받고싶어요? 미주님이면 선물 뭐 받고싶어요? 쓰읍 난 그냥 같이 축하? 하하하 응 오늘이 제 생일일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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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MBTI. ISFP. 미즈 신곡 좀 보여야지요. 좋아. 누나, 진짜 예쁘다. 고마워. 드라이 미즈에 똑같아요. 진짜?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캔디다. 맞아요. 미스유 미스유, too.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We love you from Philippine. Thank you. 캔디 춤춰달라고? 춤을 몰라요. 누나는 부셔. 언니 턱이 왜 이렇게 뾰족해요? 몰라. 이거 알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제 댓글이 보이나요? 한 번만 알고 있어요? 보여요. 언니 오늘 놀 말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보지만. 미즈야. 네? 본인이 monkey가 안 하네. 네? 미디가 눈이 잘 안 하네.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안 하네. 근데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비싸고 재미있어. 드라마 했으면 좋겠어요 Hello, hello I love you, I love you too What's your favorite song? This song 강아지, 고양이 뭐가 더 좋아요? 다 좋아 Do you like NCTDream? Yes 매력이 다채롭다 아 미쳐 미쳐 그러네요 겁나 이쁘시 향한 마음 손키스 언니처럼 예뻐지면 어떡해요 예뻐요 예뻐요 충분히 하하 웬일인지 남자는 키 대 외모 마음 눈알을 좋아한게 눈알을 처음 좋아한게 2015년 중학생땡인데 벌써 23년에 군인이 하하 우와 언니 너무 심각하게 예쁜거 아냐 심각까진 아닌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고마운 점심 뭐 먹었어요? 점심 나 새우튀김 아니 하이포이 이제 춤을 모르긴 하는데 인간이 인간이 알지 너 그거 알지 너무 귀여운 꼬마 언니는 거울 보고 맨날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냐 얼태기야 얼태기 왔어 omg 뭐가 omg야? 하하하하 언니 뒤토 커버 있어요? 뒤토? 미쥬야 왜 자꾸 내 머릿속을 맴도니? 내가 원래 약간 좀 그래 하나도 안보여 여기밖에 안보여 하하하하 언니 무슨 톤이에요? 뭐가? 제 댓글 한 번 말궈주세요 하팍 omg는 오마이걸이지? 맞지? 어텐션 커버해주세요 언니 플리즈 두 그게 뭐야? 기아루 포즈? 샵에서 봤는데 실물 대박이십니다 언제 봤는데 미쥬야 미쥬야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미쥬야 오른손 들어주세요 미쥬야 오른손 들어주세요 동안이시네요 어려요 미쥬야 오른손 들어주세요 아 진짜 너의 룩이 좋아해 하이포이 하이포이 알겠어 오케이 맨날 삐삐삐삐 먹네 맛있어 미쥬야 미쥬야 오른손 들어주세요 미쥬야 오른손 들어주세요 알겠어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해요 짐을 보면 홈빵 언니 보고 있다 빼빼로 나도 좋아 내가 더 좋아 이쯤 되면 롯데에서 눈치깍 광고 보더라 아 언니의 퍼스널 컬러? 나 내꺼 잘 몰라 포키스 디너? 간식 간식 스낵 스낵 운전 많이 늘었어요? 네 인형이 방송하네 미수님 나의 앞자리 바뀐 속 누구야 너 뭐야 이경이 형 어때요? 이경이 형이에요 영국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저녁은 뭐 드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 언니 학교 장기자랑 때 춤 뭐 출까요? 이경이 형 하이뽀이 하이뽀이 맞나이니까 그치? 맞나이니까 괜찮아 미수 누나 이뻐요 고마워 언니 흑발 아닌 금발 나 흑발 금발도 너무 고생했어요 광고 사진에서 노란색 너무 이뻐요 광고 사진에서 노란색 너무 이뻐요 미수님 피부가 참 언니 웜톤인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 니쥬 비 마의 아이돌 비 마의 아이돌 티터나는 노래는 이번 주에 석와대에 진짜 뭔 톤인지는 모르겠고 이쁜 톤인 거 확실하네 쑤에치다! 옳지! Konnichiwa 오이사시부리 되쓰네 누나 삼겹살 아니면 에리에가비? 나 완전 삼겹살이지 헬로 헬로 I hope you have come back soon I love so much Me too I miss you too 귀여워 고마워 So cute 언니 추천하는 여행지 있나요? 여행지 유튜브 채널이요? 내 자신이 없어 유튜브를 내가 한다? 자신이 없어 언니 호빵 대 붕어빵 붕어빵 누나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춤, 노래, 외국어까지 연애 못하더라고요 English queen 땡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삼촌팬은 싫어하시나요? 왜? 왜 싫어해? 이성우로서 츤데레 다돈다감? 완전 다돈다감이죠 미주로그2 미주로그2 하이 푸음이 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아 I support you too, though. And I love you for the music. Thank you. 언니, 앞머리 왜 만들어줘? 왜 만들어주냐고 앞머리를? 앞머리 많이 길었어. 앞머리 길은 중이에요. 이상형 어찌 되시나요? 이상형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이상형은요. 애교가 많고요. 나 좋아해줘야 돼요. 근데 나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상형? 보통 몇 시까지... 뭘 몇 시까지 키워요? 올해는 미즈 무대하는 거 보고 싶다. 보게 해줄게요. 미즈님 소 큐트 땡큐. 저 이상형... 내 코니 cents 시속 3cm로... 시속 3cm로 다가가겠대. 천천히 다가와 달라니까요. 시속 3cm로... 아, 빵 터졌냐. 미쥬쟝 아잇타이 아리타이 아타시모 아하 시속 3cm로 다가오겠대 아 진짜 웃기네 아 아티스트 그 팬인것 같아요 너무 웃긴다 너무 귀엽다 굿나잇 미쥬 러비유 러브유 바이 굿나잇 여기 옥천이에요 반가워요 옥천여신 화이팅 진짜? 옥천뿐이세요?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이해하지 않아 죄송해요 한국어로 얘기하지 않아 좀 가르쳐줘 이 노래는 제 좋아하는 노래 언니 저는 필리핀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이 필리핀 나이스 보이스 감사합니다 나만 소외된 기분은 뭘까 왜 왜 왜 왜 소외됐을까 여기서? 퇴근길인데 미쥬님 보니 피곤 싹풀림 다행이다 미쥬 왜 영어발음 좋아? 나 좋아? 내가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난 내 혀는 영어를 하기 위해 태어난 혀라 그랬어 하이 언니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네 ... 애교 이거 어디서 샀지? 브랜디였나? 브랜디! 그래서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이목구비가 제 미래보다 더 큰 양양이 10대 랑 파키 새 아 , 커버 눈ters 지금 오늘 훌륭하십니까 arrow 명성 안녕 찍은 아년 Ingredient 크 닉치 미서ropolis 어떤 것 여wyn 5. 5. 알라비 4. 5. 5. 5. 브랜디 지그재그 같은 곳을 이용하세요 5. 오늘 유독 댓글창 글로벌 5. 5. 5. 5. 6. 6. 8. 9. 10. 10. 10. 10. 10. 10. 고마워. 고마워. 하얀니 프롬 대전. 지금 립스틱 무슨 브랜드에요? I don't know. 근데 지금 약간 건조해서 하얀니 캐나다. You look so pretty. Thank you. 보고 싶을까? 보고 싶을까? Hi from friends. Friends. 에너자이저. 미즈님 화이팅. Thank you. 언니 다이어트 방법 좀요. 다이어트는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절이 이쁜데 연애하고 싶으시겠다. 아니. 그렇게 사실은. Hi from Malaysia. Hi. Hi from India. Hi. Hi. Hope you have a happy happy 2023. 2000 23? 이렇게 해야 되나? 20. 맞다. 아까 노래 추천 받았었는데. 이렇게 어지럽지? 이렇게 어지럽지? 라이여. 언니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Hi from Korea. 방금 립 바른 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쁜데 컬러라 달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립밤. 이건 제 거. 원래 발랐던 거는 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립글로. 25라고 써있어. 근데 이거는. 립밤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쁜데요. 지금 뭐. 다였잖아 그랬잖아 우리 뒷농이오잖아 맞아요 디올 립글로 맞아요 안 돼요 뭐 건강 조심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응 바꾸 다베루 하응 바꾸 다베루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는 짱구인가요 네 유얼스 프리디 땡큐 해피 뉴 이엘 프롬파리스 해피 뉴 이엘 눈이 왔잖아 해가 눈이 없잖아 눈이 오잖아 굿모다이스키 아리가토네 굿모닝 굿모닝 비헬스티 투 설날에 뭐여? 몰러 언니 노래 커버 해주세요 잠깐만 몇시야? 6시에 종목해야 돼 20분만 더 놀몰만 기다리는데 놀몰만 기다리는데 왓송 이스티스 어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헬로 누나 몇살이에요? 몇살인지도 모르는데 왜 누나라고 해? 내가 동생일 수도 있잖아 왜 몇살인데요? 왜 몇살인데 왜 나한테 누나라고 해? 내가 동생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마 뾰루치 났어요 이마 뾰루치 났어요 헬로우 싱가포르 헬로우 눈이 오잖아 맞아 정답 후하 언니 애프고 귀엽고 웃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못하는게 뭐야? 연애 Can you play twice song? 오케이 무슨 노래? 시 всего 야쏘 야쏘 들어가겠다 거긴 어딘가요? 30집? 여기는 집이예요 마이홈 마이하우스 디제이 미쥬? 예스 오늘 디제이 뉴 진스 티토 플리즈 디제이트 러티 소원 이이경 오빠 장점 3개 언니, 점심 뭐 먹었어요? 새우튀김 언니, 왜 이리 만나요? 안녕하게요 너무 많이 봄방코 탑니다 아, is your boyfriend living with you? No I don't have boyfriend 언니, marry me too Okay Okay Stop 놀면 뭐하니 너무 이쁘시네요, 고마워 I miss six and me too, I miss you I miss six and too 주세요 왜 항상 예뻐? 아니야 요새 재밌게 보는 유튜브 있나요? 추천해주세요 What dance do you want to cover next? I don't know Hi, 언니 How are you so mean? I don't know So pretty, I miss you 언니, 땡큐 누나 사랑해요, 고마워 나도 CG의 뾰루지 나니까 이제 사랑 같아요 Can you play other single song? Can you play other single song?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왜 러블리즈 노래는 틀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어? 댓글에 여자, 여부에 러블리즈 노래 틀어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눈 진짜 맑고 예쁘다, 고마워 누나 옷을 너무 예쁘고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노래 부르실 때 너무 좋아요 내 신곡 듣고 싶어? 들려줄까? 들려줄까? 내가 내 스포 줄까? 이러면 이제 회사에서 연락 못 받지? 들려줄까? 내가 내 스포 줄까? 막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Yes, so ye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때쯤은 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아우네 스파이도 된다는 건가 나 스파이도 되는 걸로 알고 틀면 돼요? 으 유재석 형이랑 눈 마주치고 우참하는 거 너무 웃겼어 우참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거 보고 아 아 더 노래 듣자고 더 노래 이거 듣고 해도 돼? 아니 러블리즈 노래 들려달라는 생각 아무도 없어 으 으 자기왕 자기왔네 여러분 제 남자친구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왔어요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듣자 나 진짜 아까부터 러블리 노래 틀어달라고 애원했어 진짜 다 다 러블리 노래 난 이 노래 좋아해 그 여자친구 노래 중에서 wiping prise 2m 1cm 허그미 노래로 컴백하실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부르셨 Flying 책 하브 라 5cm 1cm 1cm 의 비밀 신청합니다. 절대 비밀 신청합니다. 절대 비밀이 뭐야? 누구 노래에요? 헬로 프롬 베트남 헬로 와우 많이 들 때 노래 제목 이거 사랑은 별 권진 하자 언니 언제까지 해? 나 이제 꺼요. 좀 오래 했어 러블리즈 노래도 모르네? 잠깐만 더 틀어야 돼 혼났네 혼났어. 더 안 틀어왔다고 오블리비아 때 언니 저 방금 들어왔는데 벌써 제가 좀 오래 했어요 비오니까 러블리즈 레인 좋지 언니 나 좋아해? 좋아해 종수리 듣고 싶어 언니 나랑 사귀자고 그래 사귀자 이것도 명곡이지 너 하면 always one 생각난다 그때 진짜 신났네 맞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이혜경님이랑 진짜로 사귀세요 널면모하니 나오기 전까지 해주세요 아 그건 안 되고 추억 돕는다고? 그쵸 나 나한테 몰라 저거 누가 해석 들어주실 분 저거 스트랑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곡만 더 들으면 난 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윙크 if you will marry me 워아이니 중국어 사랑하는데 워아이니 워아이니 한국어로 워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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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한국어 워아이니 워아이니 저두요 이건 뭐예요 워아이니 잘해요 surrounds 진짜요 고마워요 어제 무물도 오늘 라방도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사진 같은 거 안 올려가지고 켰어요 개 이쁘다 개 고마워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고마워 러브유 미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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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본어 잘해요 어 나 일본어 잘한다 미용고 조우즈다 안녕하노 미나상 나이스키오 전화 오는겨 알람인겨 톡 전화 아니야 톡이 온거에요 언니 you're pretty 언니 캔젤라 컨셉이랑 오블리비아드 컨셉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캔젤라 미쥬우 미쥬우 타일랜드 안녕 얼핏 아나운서 같아요 진짜? 진짜? 나도 미쥬우랑 톡 하고싶다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눈아 뒤에 귀신 넌 뒤에 귀신 압니다 아임 프롬 인도네시아 하이 키키키키키키키키 아나운서는 키키키키키 aris 머리봐 난리 났는데? 뉴스 진행해봤잖아요 대만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언니 1번 어디가 좋아요? 난 다 좋아요 오늘은 스케줄 끝이에요? 널면보면서 실례정 네 굿모닝 뷰티풀 미쥬 굿스톨트 마이데이 진짜? 굿모닝 미쥬언니 연기 잘하시죠? 네 언니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민지 아직도 하고 계시네 이제 끌거에요 뭐라 했다 역시 실물 뷰티풀 이거 실물 아니잖아요 이거 실물 아니잖아요 안돼 가지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제 내가 말하지 못해 근데 사랑 아 죄송해요 너는 웃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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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뭐하세요? 이제 좀 쉬지 않을까? 하이 가면 슬퍼요 방송국에서 라디오 게스트 초계 그니까 귀여워 고마워요 가지마요 가려면 저를 줄여받고 가요 하하하 아니 나 벌써 보내 갈 건데 언니 내가 언니 진짜 좋아해 고마워 나도 좋아해 파이팅 땡큐 페버리성 디스성 다이스키 아리가또 니지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한자 몰라 저거 해석해줘 언니 진짜 가지마요 어떡해 안가면 어떡해 안가면 어떡하지? 가긴 가야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안가 지금 아니 가긴 갈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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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요? 아니 지금 안 갈 건데 지금 보내려고 보고 싶어 나도 시험을 보고 싶어요 그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시험을 보고 싶어요? 시험을 보고 싶어? 누나 안녕 시절 통통한 불쌍 조용히 해 아무도 몰라 조용히 해 하이 프롬 말레이시아 네팔에서 사랑해요 언니 하이 네팔 미투 카와이 다 나가주세요 내 마음을 정확히 썼다 다 나가주세요 하이 프롬 캘리포니아 항상 행복해 하라 고마워 땡큐 볼쌀 아니야 볼쌀 그런 거 아니야 누나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귀신 같다 귀신 같다 이제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예요 can you play for you be lovely as I miss you for you by 러블리즈가 뭐야? 아 for you 그대에게 아 그럼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듣고 끝낼까? 아니야 이 노래가 마지막이야 언니 you look so gorgeous 귀신 귀여운 신생아 아 웃기다 저녁 모르겠어 여러분 눈문모니 보지 마요 can you speak my name 타쿠 what are you doing 인스타라이브 어 여러분 전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스타라이브는 종료 쇼이치 이제 보고 싶어요 왓자시모 쇼이치가 아이타이 여러분 또 봐요 빠이 see you 영어 읽는 거 귀엽대 왜 멋있다고 해줘 갈게요 잠깐만 어 뭐야 어 잠깐만 PA jo